음악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음악 최근 코로나19의 기세가 계속되면서 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고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이 바로 마스크 착용인데요. 국내 감염 발생 초기에 마스크 품귀 현상과 함께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로 인해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급량 증가로 매점 매석 행위는 누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보건용 마스크의 하루 생산량이 최대 1,200만 장을 넘었고요. 각 공장의 재고 합계 역시 2,500만 장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된 지난 12일 이후 보건용 마스크 생산 출고 등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일 1,000만 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생산된 것으로 조사됐고요. 한국 마스크 제조 공장들에서 생산한 보건용 마스크는 지난 12일 1,163만 개, 13일 1,118만 개, 14일 1,266만 개에 이릅니다. 평일 기준 매일 1,000만 개 이상 생산한 것인데요. 생산된 대부분의 수량은 바로 출고됐다고 합니다. 재고는 평일 기준 2,000만 개를 웃돌았고요. 출고량이 줄어든 주말을 거치며 2,900만 개를 넘어섰는데요. 현재 식약처는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통해 생산 공장으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당일 생산 출고량 등을 매일 보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4일 이후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12곳을 더 늘렸고요. 또 식약처는 현재 마스크 생산 업체들의 신고율이 97%에 달하고 위반의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3일에는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는데요.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꼼꼼하게 착용하시고요. 수시로 손 씻기를 하며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3분이면 대출 한도 조회부터 신청까지 가능한 시중은행의 모바일 대출이 요즘 인기인데요. 지난 1월 한 달간 5대 시중은행의 모바일 대출 상품 판매액이 무려 7,74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른바 컵라면 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인 시중은행들이 한도를 늘리고 금리는 낮춰 고객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친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력 모바일 대출 상품 규모를 합산한 결과 올해 1월 한 달간 판매액이 총 7,749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월간 판매액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9조 2,988억 원으로 연 1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합산 대상 상품은 각 은행의 대표 상품인 쏠편한 직장인 대출 S, KB스타 신용대출, 우리 주거래 직장인 대출, 하나원큐 신용대출, 올원 직장인 대출 등인데요.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가전 렌털 시장이 쑥쑥 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중견생활 가전업체들은 렌털 사업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급의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요. 렌털 품목으로는 정수기뿐만 아니라 전기레인지, 식기세척기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가전업계에 따르면 우선 코웨이가 창사일에 처음으로 지난해 매출 3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코웨이는 지난해 매출이 3조 18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5% 증가했고요. 설치, 수리 기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후관리 지연 문제도 해결했다고 합니다. 다음 SK매직도 지난해 매출 8,746억 원과 영업이익 794억 원을 달성하는 등 창사일에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각각 32.7%, 58.5% 증가했다고 하네요. 특히 렌털 사업에서 지난해 누적 개정 181만 개를 달성해 회사의 성장축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매직과 함께 렌털업계 2위 경쟁을 벌이는 쿠쿠도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2010년 렌털 사업에 진출한 쿠쿠 홈시스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정수가 국내 158만 개, 해외 83만 개 등 214만 개로 잠정 추산되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인 교원 웰스도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 결과 지난해 개정수 70만 개를 달성했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 37% 상승한 2,1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렌탈케어도 지난해 매출이 9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6%나 증가했네요. 렌털 가전은 월 렌털료를 내는 방식 덕분에 초기 지불 비용 부담이 적고 정기적인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렌털 사업의 성장세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